하루 10분 기도 하루를 마치며 기도하기 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잠시 숨을 고르면서 몸에서 긴장을 풀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의식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 동안 얻고 싶은 은총을 주님께 말씀드립시다.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희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성령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며 도움을 청합시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10편 121편을 들읍시다.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드네 내 도움은 어디서 오리요? 내 도움은 주님에게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그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신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잠들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너의 그늘 내 오른쪽에 계시다. 낮에는 해도 밤에는 달도 너를 해치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시고 내 생명을 지키신다. 나거나 들거나 주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듣습니다. 눈으로 읽어도 좋고 소리내어 읽어도 좋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건드리는 구절이나 단어를 찾아 봅시다.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드네 내 도움은 어디서 오리요? 내 도움은 주님에게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그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신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잠들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너의 그늘 내 오른쪽에 계시다. 낮에는 해도 밤에는 달도 너를 해치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시고 내 생명을 지키신다. 나거나 들거나 주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마음을 건드리는 구절이나 단어를 스스로에게 선포하듯 두 번 반복합니다.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겠노라 약속하신 하느님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이 시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안슬름 그린 신부님의 글을 들읍시다. 저녁에 하느님께 두 손을 내밀다. 잠자리에 들기 전 밤마다 두 손을 접시처럼 하느님께 내밀어라. 두 손은 우리가 오늘 두 손으로 받아들이고 가꾸고 이루며 일정한 궤도에 올려놓은 일을 보여준다. 내가 손을 내밀었던 행동과 방식을 떠올리게 한다. 손은 하느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과 베풀어주신 능력을 드러낸다. 손은 만남과 통찰과 체험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두 손으로 하느님께 바친다. 다음의 의식을 실행해 본다. 두 손과 손에 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쳐라. 오늘 일어난 일을 평가하지 마라. 그대가 행하고 말한 것을 평가하지 마라. 오늘 하루의 어려움을 평가하지 마라. 상처와 어려움을 하느님께 맡겨라. 손에 쥔 모든 것을 그분께 내맡겨라. 그대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천천히 느껴라. 그분께 모든 것을 내맡기면 자신을 억누르는 것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된다. 손은 선하신 하느님의 손을 가리킨다. 그분 손길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 하느님의 자비하신 손이 그대를 감싼다. 하느님의 강하신 손이 그대를 보호한다. 그분 손길이 그대를 에어쌓고 삶을 함께한다. 오늘 밤 그분 손에 자신을 내맡겨라. 그대가 열중하는 모든 것 걱정과 불안과 어둠 우울까지 그분께 내맡겨라. 그대는 내맡김으로써 그대를 억누르는 것에서 벗어난다. 하느님 어머니의 손길이 그대를 보호한다. 하느님의 손이 그대를 품는다. 그대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침묵 중에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과 대화를 나눕시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 궁금한 것 필요한 것 그 어떤 것이든 주님께 말씀드립시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들읍시다. 지금 항상 행운을 사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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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시다. 기도 시작 때 청한 은총을 떠올립시다. 믿음 안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맡겨드립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어 certain 하지아